그대가 내게 했던 말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말 그때 무심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 조금 더 알았다면 잠깐이라도 서로를 알아줬더라면 우린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대 내가 아직 미운 걸 알까요 나는 그날에 갇혀서 매일 그대로 그려 돼있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가 아파요 정말 그때 우리가 이별했다는 게 아직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그대는 믿어지나요 그때 우리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대 내가 아직 미운 걸까요 나는 그날에 갇혀서 매일 그대를 그려요 뒤늦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내게 남아있는 그대란 사람은 사랑을 사랑을 알게 해준 그대를 그대란 사람은 그대를 그려요 그대를 그려요 뒤눋기만 한다면 그땐 내가 너무 미워요 그대 내가 너무 미워요 그대가 너무 미워 그대의 그대가 너무 미워 그대 저는 이렇게 팬을 사랑하고 그대의 그대가 너무 미워 감사합니다.